그쪽한테 빠졌다면 나 미친 건가요? 아, 여자들이 다 나만 쳐다보면 어떡하지? 그럼 그중에서 가장 어리고 섹시한 여자랑 데이트해야지 멀쩡한 놈 냄새라게 만드는 건 내 전문인데 넌 그냥 렉이야 쓰레기 뒤통수 마지니까 어때? 기분 더럽지? 그대가 다시 널 지우라 다시 해주세요 제자리에 서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힘든 길이어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빨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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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을 방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